미추홀구가 지역 통신판매업자를 위한 컨설팅 등 각종 교육을 무료로 시행합니다. 미추홀구는 30일부터 주한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해 통신판매업 컨설팅과 스마트폰 제품사진촬영법 등의 실무교육을 진행합니다. 미추홀 지역의 통신판매업 사업장은 지난해 8월 5,500여개에서 올해 3월 6,300여개로 늘어나면서 사업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미추홀구 통신판매업 사업장이 활성화돼 가계경제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